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맹호클럽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이제 난세 영웅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그동안 미국 주식을 매매했다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매매한 내역 또는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난세 영웅주에 관련된 거는 지난 시간에 대한 것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방송한 내용들 먼저 복습을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안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황윤석 이렇게 찍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7월달 시장이 오픈이 되면서 저는 상당 부분 현금화를 많이 했어요. 지수가 올라가는 장인데 종목들이 많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 소위 고가주들만 조금씩 가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현금화 시켰고 이제 7월 말 또는 8월 초부터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단타를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단타를 하느냐는 제가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세의 영웅주 오늘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제 6강인데 제가 주제를 한미 주식, 한국과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수익 배틀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주식을 수익을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비교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번 비교해 볼 수 있는 틀을 오늘 만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굳이 뭐 미국 주식을 알 필요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 미국 주식 따라서 그대로 한국 시장이 그대로 카피합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그 다음 날 2차 전지가 다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주가 하락을 하니까 오늘은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알아야 한국 주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왜 굳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계좌 수익 10% 이상 난다. 그러신 분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 주식에서도 잘 매매를 하는데 내가 뭐하러 미국 주식을 또 하냐. 사실상 그런 경우는 제가 보면 지금 제아의 고수들, 제가 아는 금말 관록이 탄탄하신 분들, 과거에 몇 천 프로씩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한국 주식에서 수익 나느냐 물어보면 고개를 저어요. 왜 그럴까요? 지수는 매일 신고가인데, 그렇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 오늘은 또 시장이 확 올랐죠. 오늘 같은 시장만 있으면 많이 좋으실 거예요. 그러냐면 지수도 올랐지만 거의 전업종이 다 같이 올랐어요. 그동안 못 올라간 업종들까지 다 골고루 그래, 키 맞추기 하자. 그래서 다 올랐어요. 오늘 같지만 오르면 살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50원이 넘어갔다가 114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하는 거냐에 대한 확신은 저는 아직은 퀘션마크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증시가 매일 3대 지수 신고가잖아요. S&P 500 신고가고, 나스닥 신고가고 돌아가면서 그런데 지금 다우만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문제겠죠. 그런데 보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값도 같이 오르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오늘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물가는 많이 올라서 인플레는 지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테이퍼링은 지금 안 하겠다. 조기 테이퍼링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월스트리트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미국 주식 몰라서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조금 이상하신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겠습니다.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4에서 1.3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폭락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그게 그건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채금리가 너무 심하게 급락해도 안 좋고 너무 심하게 급등해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이 골디락스 증시라고 하잖아요. 골디락스가 뭐냐 하면 너무 급등하지도 않고 너무 웃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결처럼 파도처럼 흘러가는 그런 장세가 골디락스 장세예요. 그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서로 자극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너무 올라가면 또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밑으로 급락하면 또 디플레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결처럼 파도처럼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방 안에서 답답하신 분들 많은데 휴가도 못 떠나고 있는데 왜 자꾸 물결 파도 얘기하시냐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오늘 공부하면서 돈 벌어보시자고요. 휴가비 벌어서 나중에 천천히 가시면 되니까요. 빅테크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보통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내수주들보다는 가치주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가는데 미국은 지금 빅테크 주들이 다 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장주와 민감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같이 넣어놔야 돼요. 포트에. 왜? 지금 매일같이 애플도 신고가라고 하죠. 페이스북도 신고가죠. 뭐 웬만한 빅테크 기업 10개는 지금 다 신고가예요. 4차 대유행이 되면서 1일 1,600여 명이 되고 델타 변이가 지금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저는 진짜 도쿄올림픽도 걱정입니다. 일본 동경에 내려진 비상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경, 도쿄는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상사태를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관중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서 감염이 된다고 하면 그 선수단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다른 국가의 선수단이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게임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나온다면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했다는 말씀 다 아시죠?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우리 조기 테이퍼링 안 한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빨라야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 잘 안 믿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시장 애널들이 하는 말을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그쪽에서 올리는 금리는 정책금리예요. 은행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 이런 건 다 정책금리예요. 그러면 실세금리가 중요한 거지 정책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책금리는 실세금리를 나중에 반영하는 거예요. 실세금리는 뭐냐 하면 지금 막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못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실세금리가 너무 급등을 하면 정책금리는 원래 올해 말부터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실세금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여야 간의 대선 후보들이 정말 제가 보면 피특이는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웃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비방하는 걸 보면 제가 어디서든 보지 못했던 정말 인신공격의 그런 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특이는 싸움입니다. 죽기 살기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정책 관련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책 관련 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미국 증시하시는 분들 중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앞에 등을 비추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향도라고 하더라고요. 소대장 말고 같은 훈련병 중에 집단을 리더하는 사람, 리더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향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미 따라서 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하는데 이거 어렵지 않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직장인 분들은 낮에는 한국 주식 할 때 문자를 받고 매매하거나 이렇게 매매했는데 너무 자주 매매를 할 수 없고 일하다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오히려 미국 주식은 밤에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들. 그래서 모바일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그래서 코스피가 3300 넘어가고 코스닥도 11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닥도 지금 연중 최고치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한미 간의 주식 배틀, 수익 배틀 제가 지금부터 오늘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보면 지금 시간에서 여러분들 현금이 최고의 찬스입니다. 현금 비중을 최소한 30% 가까이는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매매할 때 현금 비중을 한 80, 90% 갖고 있어요. 그동안 수익 냈던 거는 다 빼서 계좌에 넣어두고요. 다행히 달러로 그걸 받아가지고 저는 달러로 송금을 했는데 달러 외화 계좌에. 제가 1115원대에 샀거든요. 1150원이잖아요. 어제까지. 그래서 환차익도 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환차익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현금이 찬스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면 그럼 미국 주식은 매일 애플이나 페이스북 이런 팡주식만 매매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왜 현금화를 거의 80%를 현금화 시켰냐 하면 저는 거기에다가 비중을 확실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애플 사놓고 기다려라 페이스북 사놓고 기다려라 증권사에 가시면 ETF 사놓고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ETF의 연간 수익률은 5%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놓고 기다릴 바에는 한국 주식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현금을 80% 갖고 있냐 하면 지금 6월까지는 중저가주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고 밈 주식들이 폭등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낼 수 있는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종목이 무너지고 아까 보신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종목상의 등락은 크지 않겠죠. 재미없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고 단타를 합니다. 그 단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부근에 장이 끝나고 나서 1시간이 아침 6시부터 아침 5시부터 6시까지가 애프터마켓입니다. 그러면 본장에서 강했던 종목들도 대개 애프터마켓에서도 강해요. 그럼 그런 종목을 제가 사놓습니다. 왜 사놓냐면 다음 날 프리마켓에서 오를 때 팔려고 하는 거예요. 단타를 보는 거죠. 그런 주식들은 한 주당 100달러 이상이 아니라 5달러 미만 또는 20달러 미만 이런 쪽에 시총이 가벼워서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단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계좌 수익이 제가 6월까지는 한 달에 10%, 6개월에 60%를 돌파했습니다. 7월에는 제가 거의 현금화를 시켜서 매매를 자제하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업종 대표주나 실적주를 우선적으로 편입을 해놓으셔야 되고 이런 쪽의 비중이 50%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개별주는 제가 볼 때 비중으로 따지면 10%에서 20% 정도로 단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직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 아니면 미국 주식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하는 이런 대체제가 아니라 한쪽이 시원찮을 때 이쪽으로 옮겨가는 보완제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미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지금 계좌를 다 비웠다고 했잖아요. 계좌를 왜 비웠냐 하면 이제 시청자 또는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비운 거예요. 그냥 같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제 계좌를 보여주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카피하라는 거예요. 저를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주한야미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인데. 국내 주식은 지금 가장 좋은 게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를 하는 건데. 장중에 매매를 하면 대부분 물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물리는 이유가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서 단타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물립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제 매매 스타일이고요. 하루에 3회 이내 정도 매매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종목을 잡으면 스윙 개념으로 가져가요. 올해 안 가져가고요. 일주일 이내에 수익을 극대화해서 최소한 단타로 들어갔으면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매매하는 그런 패턴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마켓이 지금 오후 5시, 오후 5시부터 본장이 열리는 10시 30분까지가 프리마켓입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아주 잘 활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이 이제 AM 5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는 이걸 7시까지로 늦춰줬어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2시간, 프리마켓이 거의 이게 몇 시간이에요? 4시간? 5시간? 5시간 반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급등했다고 하면 파는 거예요. 장이 시작도 하기 전에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이 시작하기 전에 수익을 챙겨놓고 여유 있는 거예요. 추경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내 주식은 어떻게 매매하냐. 분할 매수해야 되고요.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저평가 종목이라는 게 뭐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평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객관적인 수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수치가. 그걸 어떻게 찾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 동일하게 실적을 내거나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시총이 1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업인데 똑같이 교류해서 하는데 얘는 시총이 6천억이다. 그리고 실적이 이쪽에서는 지금 똑같은 실적이 나고 거의 100%, 200% 실적이 급증했는데 얘는 1조인데 얘는 6천억이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업종의 비슷한 종목들끼리 시총을 비교하고 실적을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PER, PBR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PER 30배, PBR 20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것만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금 부스터 샷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돌파 감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토종 백신이 나온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개발을 하는데 한 바이오는 한 기업은 1조를 넘어갔어요, 시총이. 그런데 얘는 5천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죠. 바이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력이나 자본이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그야말로 턴어라운드 하거나 흑자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로얄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상 3상을 통과한다든지 그러면 대박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미국 주식은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기 전에 걸어놨는데 정말 저가에 운이 좋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매도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매도를 얼마에 걸어놓냐.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흐름들을 보고 내가 이거를 한 주당 10달러에 샀는데 이걸 50달러에 걸어놓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10달러에 샀다. 그러면 그 실적이나 최근에 차트나 일봉 차트를 벌놓고 이거 15불 정도에다가 매도를 걸어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예요? 50% 버는 거예요. 아니면 12달러 정도에 걸어놓는 게 적자로 하겠다. 그러면 2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미국 주식을 매매하려면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딜리트하고 애드라는 건데 못 가는 종목, 내가 지금 1, 2, 3, 4, 5 있는데 못 가는 종목들은 계속 지워나가고 가는 종목에다 계속 비중을 실어줘야 돼요. 한국 주식 할 때 물타기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물타기가 아니라 한 번 하락하기 시작해서 추세를 하락 쪽으로 잡으면 하염없이 하락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직장인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좌를 거의 현금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미국 주식을 매매하겠다. 한국 주식을 같이 하셔도 좋은데 나는 미국 주식만 하겠다. 아니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같이 하시겠다. 어느 경우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미국 주식을 하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하는 연습을 한 일주일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교육 강의도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한 주씩 매수 매도를 하는 연습을 한 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황윤석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매매한 내역들 계좌 수익률 이런 것들 같이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P 500에 보면 이 맵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가. 이게 7월 13일자를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이 올라간 거잖아요. 얘네는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길거리를 건너갈 때 녹색 신호등에 건너가잖아요. 빨간 신호등이면 멈추잖아요. 미국은 녹색이 상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애플이 2% 올랐다. 여기서 보면 시총이 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겠죠. 여기 구글이 0.7% 올랐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 거 있잖아요. 색깔이 선명한 게 선명할수록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우중충하잖아요. 적게 오른 거죠. 여기서 보면 퀄컴이 1%. 엔비디아 빨간색이죠. 빨간색 선명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빨간색 선명하면 나쁜 거죠. 빨간색 선명하면 많이 빠진 거예요. 엔비디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여기 아마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테슬라도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저기 보면 쭉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보면 색깔을 보면 종목들은 많이 그렇게 시원찮게 오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종목들을 하루에 2%, 3% 넷플릭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존슨앤존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술주들,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헬스케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섹터별로 나눠놨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가 매매하면서 이 업종의 동향까지도 주요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 이런 고가주들 사봐야 내가 몇 주나 사겠나 아니면 이거 사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100달러, 주당 100달러가 넘어가는 고가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주지만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뭐죠? 왜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 급등주나 단타를 통해서 하루에 두 자리 수익 또는 2, 3일에 한 두 자리 수익 10% 아니면 2,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간혹. 우리가 어떻게 쌀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햄버거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지만 그런 단타에 대한 간식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주식이라고 했던 것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게임스톱, 그 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에서 20%씩 4번 먹었어요, 하루에. 이게 하루에 100% 넘게 급등했던 종목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 온통 파란색입니다. 폭격 맞은 것 같아요. 하루에 움직이는 일봉의 흐름이거든요. 하루의 흐름인데 지금 17%, 그 다음에 게임스톱은 마이너스 7%. 지금 폭격 맞은 것처럼 빨간색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섣불리 들어가서 급등주나 개인 종목 갖고 단타하기가 쉬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아까 천천히 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쪽의 포트폴리오를 50% 정도 하고 나머지 10%, 20% 갖고 단타를 하는 흐름. 그렇게 계좌를 운영해 나가는 게 그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라고 하는 캐시우드. 이 여자분 아시죠? 그래서 캐시가 돈이고 우드가 나무다. 그래서 돈나무 언니라고 부른 닉네임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종목은 다 플러스 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온통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그럼 테슬라도 있어요. 테슬라도 지금 2% 넘게 하락했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줌 비디오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비대면 원격으로 화상 회의하고 그런데 이것도 4%. 여기서 보면 지금 플러스 난 게 딱 하나 있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 하면 캐시우드의 투자 종목을 쭉 리뷰를 해보면 성향이 어떠냐 하면 아까 얘기한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시총상에 들어가 있는 게 테슬라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개별주들이나 빅테크 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안 가는 장이라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가 빅스지수라고 하는 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공포지수가 급등을 해요. 빅스지수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애널들이 얘기해서 공포지수가 급등해도 생존할 종목군이 뭐다라는 걸 리스트업을 해놓은 걸 제가 쭉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게 아까랑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빨간색이 간혹 보이잖아요. 빨간색이 간혹 보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애플 있고요. 애플 있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월트 디즈니 있고요. 넷플릭스도 있고요. 램 리서치도 있고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아는데 또 모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확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고르는 게 사실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얘기만 했는데 한국 주식하고 과연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단키트 하루에 1,600명씩 지금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오늘도 보니까 어디서 집단 감염이 됐다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mRNA 백신 임상이 진행 신청했거나 CMO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연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연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은 여기서 보면 지금 CMO 생산 설비까지 다 같이고 있고 1년에 7억 도주까지 생산 시설을 겸비하고 있다고 해요. mRNA 백신 관련주인데 지금 신규 간에 급등한 다음에 내리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얘가 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냐면 그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을 장기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mRNA 백신을 토종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컨소시움을 형성했잖아요. 컨소시움. 그래서 mRNA 컨소시움, ERNA 컨소시움. 그래서 지금 컨소시움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지금부터는 쫓아가면 안 되는 구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격이 커지고 이러면서 쫓아가면 안 되는 걸로 보이지만 여기서 누르는 기간에서 잘 잡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보이는 거예요. 시총이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셀루매드라고 하는 기업하고 mRNA 백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셀루매드. 그런데 지금 국내 최초로 지금 임상을 신청을 했어요. mRNA 백신의 임상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호주에서 지금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지금 임상 2상의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쪽이 있는데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mRNA 백신 뿐만 아니라 다른 쪽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래서 mRNA 백신 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신약 개발 쪽도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임상 신청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차트나 성장성을 볼 때 지금 제가 아까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도 시총이 6천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스닥이나 지금 이런 쪽에서 웬만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다 시총이 1조가 넘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이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 이유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해서 그 신조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상의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경우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다시 신고가 행진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셀루매드라고 하는 기업인데 셀루매드는 mRNA 백신 공동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원래 이 기업은 의료기기하고 화장품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있잖아요. 그런 쪽인데 그것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릎 인공관절이나 이런 쪽은 지금 경쟁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고령화 100세 시대 이렇게 되면서 무릎 인공관절 시장이 커지기도 했지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셀루매드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거래가 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건 사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역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미국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모더나를 보면 여기 약자가 mRNA예요. 모더나를 매매하려면 이 약자를 알아야 돼요. mRNA. 그럼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람다 변이 바이러스 이게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더나는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모더나 차트를 한번 보세요. 물결 파동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죠. 이런 게 전형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계단식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한 주당 245달러가 넘어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주당 25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25만 원 넘는 걸 몇 주나 살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모더나는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95% 이상 화이자하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볼 때 모더나가 꺾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신 관련 주들이 강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백신 관련 주들이 꺾어지지 않고 가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이자예요.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가 변이 바이러스의 95%의 면역력을 갖는다 하는데 화이자는 지금 보면 43달러가 최고가인데 지금 보면 아직도 39달러에 머물러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부스터샷, 그래서 내년에 개발을 한다. 계속 임상시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이자는 왜 그럴까요? 이거 아는 사람 맨 없어요. 왜 모더나는 매일 신고가 경신하는데 화이자는 이러냐. 그럼 왜 그러냐면요. 미국 증시가 외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저한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화이자가 왜 외국 주식입니까? 미국 기업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이자가 왜 주가가 이러냐면 화이자가 개발한 mRNA 백신이 독일의 바이오 인테크 사와 공동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이게 100% 미국 게 아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화이자를 사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이자를 살 바에는 모더나를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제가 그동안 매매하면서 익혔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미국 주식 전문가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실전에 강한 트레이더지 저는 시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대유행 진단키트 언택트 관련주들 막 지금 난리했는데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진단키트 언택트 물론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근접한 종목들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매일같이 2천 명 나오고 이게 2주 갈지 3주 갈지 한 달이 넘어갈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매일같이 선별검사소에서 줄 서서 몇백 명씩 줄 서서 검사 받고 있는데 진단키트는 이게 앞으로 계속 유망하지 않겠냐.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실적에 선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완전히 셧다운, 락다운 됐을 때의 그런 때와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재개되고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경기 재개주들이 올라가고 저 바닥에 있는 슈퍼사이클들이, 종목들이 올라가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도 지금 30%를 넘어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 물론 1차 접종률이지만. 그리고 미국도 지금 1, 2차 접종률이 50%를 넘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80%가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추경 매수에서 또 고점에 물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휴마시스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차트상 흐름이 가장 좋아요. 지금 작년 4월 29일 날 2만 8,350원을 기록했는데 쭉 해서 지금 여기 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고점 돌파하는 거 기다렸다가 끝까지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는 다른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현명한 매매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계속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 지금 16만 원, 여기서 10배, 20배 바닷건에서 급등이 정말 대박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16만 원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2분의 1 수준에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데 왜 그래요? 이미 엄청난 시세를 낸 종목들은 다시 한 번 그 시세를 돌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진단키트의 고점에 물리면 나중에 빠져나올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는 서서히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R-서포트 같은 경우는 원격 제어, 원격 지원.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작년도 8월 28일에 2만 3,650원을 찍고 쭉 내려와서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피크로 하루에 2천 명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한적인 반등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때 락다운, 셧다운이 됐었던 시대와 지금은 백신 접종을 하고 활동이 재개된 시장이고 이미 경기 민감주들, 슈퍼사이클의 종목들이 랠리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라는 인식을 정확히 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줌 비디오, 미국의 R-서포트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시죠. 줌 비디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작년도 10월에 588달러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쭉 흘러내려왔죠. 최근에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비대면 언택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9월달 계약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한다. 중고등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9월달 뉴욕주나 주마다 다르긴 한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줌 비디오가 간다. 제한적인 반등밖에 나올 수 없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또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뒷북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주비행 그 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버진 갤럭틱이 이제 브랜슨경이라는 창립자와 7월 10일 날 우주비행에 성공을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 월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7월 11일 날 버진 갤럭틱이 우주비행에 나선다고 했을 때 주가는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5달러에서 거의 58달러까지 급등했으면 단기간에 20% 이상 급등한, 50% 이상 급등한 거예요. 50, 60%. 그리고 났는데 비행에 성공을 했다. 그 하루 전이나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팔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박살이 나신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뒷북을 치는 거죠. 그리고 또 악재가 뭐냐 하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당연하잖아요. 돈을 마련해야 될 거냐. 앞으로 계속해서 우주비행을 쏘아 올리려면 자금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어요. 물론 그렇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7월 11일에 시험비행 몇 번 더 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유료 탑승 고객을 모집하는 게 2022년 빠르면 6월, 3월 초라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매출이 들어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뉴스가 나온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 팔아야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하락하고 있을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면 안 되고 뒷북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지금 꺾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버진 갤럭틱이 꺾어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갈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카피해서 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인플레어와 테이퍼링에 견딜 강한 종목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게 시간에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같이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대건설이라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작년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1분기에 거의 작년도 영업이익의 절반을 했다. 그다음에 국내 건설, 주택 건설 1만 3천호를 지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재료가 있잖아요. GTX,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다 보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게 나올 때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내용들 저랑 같이 공유하고 싶거나 또는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공유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또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모든 주식이 다 급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견딜 수 있는 종목들은 몸집이 작거나 시총이 작아서 부채 비율이 높거나 재무 구조가 엉망인 종목들은 다 급락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로 활동하고 있는 손꼽히는 종목들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다만 일시적인 등락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점을 강조해드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조금 시간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이 여러분들이 좋은 공약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지금 mRNA 백신, 토종 백신을 생산하고 또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와 백신 허브와 관계돼서 이제 CMO,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된다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 지금 어느 자리에 와있나 봤더니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역배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당장 사서 급등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저점을 확인하면서 모아간다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더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두산중공업 정책주고요. 두산중공업은 원전,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들 탈원전에 대해서 너도나도 얘기를 합니다. 두산중공업을 관심주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